강아지 배변 훈련 시기 성공 전략법 가장 좋은 배변 훈련 시기는 생후 12주입니다. 이 시기가 지날수록 대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신체의 기능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반려견의 배변이 작고 낮에 충분히 움직일 때에는 배변 욕구가 많이 생기며 다소 움직임이 덜한 밤에는 낮보다 더 오랫동안 배변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반려견이 생후 12주가 되지 않았다면 몇 주 동안은 밤이나 자고 있는 중에도 데리고 나와 배변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강아지의 경우 잠에서 깨어나면 보통 30초에서 몇 분 내로 배변을 합니다. 강아지가 일어나는 타이밍을 기다릴 수 없다면 적절한 시간에 강아지를 깨워 배변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밤중에 자다가 깨서 울거나 울타리나 케이지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바로 배변을 시키도록 하며 3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배변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잠자리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밤에 울면 보호자의 관심을 받고 케이지나 울타리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울음을 그칠 때까지 대략 1분 내로 기다려주고 조용해지면 꺼내주어 배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아지의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는 시간은 생후 3주에는 45분 간격이며 8주가 되면 75분, 12주에는 90분, 18주에는 2시간 정도가 됩니다. 짧은 시간, 좁은 장소에 강아지를 넣어둠으로써 강아지가 배변하고 싶어하는 시간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반려견은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안 대소변을 참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를 잠자리에서 꺼내는 즉시 배변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강아지가 배변하고 싶어할 때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호자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고 어디서 배변하면 좋은 것인지를 강아지에게 가르쳐주고 원하는 장소에 배변을 하면 그에 따른 칭찬과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는 보호자가 어디에서 배변하기를 원하는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가 배변하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배변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의 시야에 벗어나지 않도록 집안을 탐색하게 하고 강아지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강아지에게 더 좋은 보상이 되게 합니다. 혹시라도 강아지가 배변을 실수할 경우에는 말없이 치워주시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배변 훈련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야단보다는 칭찬과 보상이 우선입니다. 배변 훈련의 가장 좋은 시기는 생후 12주이며 그 기간 꾸준한 반복을 통해 보호자와 유대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이 다음의 단계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